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합천장날 단대목장입니다 설날의 마지막장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군에서 동의를 파견해서 남한산들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진이 반가워요 반가워요 동해 자 두항에 호텔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뭐하는데 사람들이 짜득이 나왔습니다 경쟁 탈북판들도 교통정리를 하고 행단보도로 유도를 하고 있네요 오텔도 그리에 놓아 아직도 크리스마스 상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승객득 합천군민들이 많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맛있는 도너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까래기 도너스를 튀기고 있습니다 새깨 잘 오네요 이제는 홍어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숙성은 얼마 정도 씻기는 거예요? 숙성 이게 참산도 나서 숙성은 안하고 그냥 반죽이 바로 하고 이제 빵 반죽은 숙성을 1시간에서 2시간 아 그래요? 모르겠네요 배가 갑니다 배 출출할때 이렇게 한참이 끓여서 먹으면 많이 보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배 배 배 바나나 모구마 방금 이거는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빨강 고구마가 큽니다 삼첨은 사과가 큽니다 삼첨은 사과가 큽니다 삼첨은 사과가 큽니다 삼촨은 얼마입니까 삼자를 얼마에요? 이거요? 네 이거는 75,000원까지 75,000원 밥맛 진짜 좋습니다 특성식 식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같이 식구가 없는 사람은 먹기가 상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한상겸 양은 굉장히 많은데, 뱅길되지, 식구도 많이 먹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 사람 손에 듭대도 하고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보이소. 예, 손. 예. 예. 두 개 줄까요, 아저씨랑? 자, 달 뚜껑이 없거든요. 오카리입니다, 오카리입니다, 오카리입니다. 오카리입니다, 오카리입니다. 자, 만원짜리 6,000원. 두 분지 감자떡 써있고요. 감자떡입니다. 감자떡 사가요, 감자떡. 자, 강원도 감자떡 사러 와요. 강우시장, 합천항우시장 다시 한번 오봅니다. 오늘은 담뱃목이라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사람들이 영 없었는데요. 오늘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억수로 품빕니다. 앞선장하고는 영 다릅니다. 아, 앞선 국민들도 많이 나왔어요. 생기가 돌립니다. 앞선장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네요. 이렇게 장이 활성화되기는 첨부입니다. 아, 전자에 와서 이렇게 장이 활성화되기는 첨부입니다. 여기, 제 wszystkie. okay 우선은 많이 타겠소 이렇게 생기가 도니까 힘이 납니다 다들 코레가 여파를 물리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오래간만 감자떡입니다 감자떡인데요 저는 안나오죠 저는 안나오면 이렇게 구워서 드시면 넣을 수는 좋겠습니다 안에 내용이 뭐들이 있어요 김치하고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혼자서 만드는 방식이네요 네 김치,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머님 맛은 보고 전문감자떡입니다 소수, 파 스팟뿌끼미 오스팩도 있고요 아 시장이 그냥 사람이 막 이리 많으니까 생기가 그냥 굽니다 다들 여기 불꽃불꽃을 쏟습니다 여기는 민호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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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초 2개, 간장 1번째 13,000원 선생님이 직접 3년초를 재배해서 만드는가 봅니다 여기 또 간식으로서 오뎅, 간장가 좋죠 풍부에 설치하고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짝 그냥 몽때是不是 خ조 먹기 Jenna 저희입청., 이달 1,5개, less이 Anytime са жить 5 1968, 일자 1차 1 있лар 이곳은 정통시당, 왕호시당입니다. 4천원 5천원 7천원 한답니다 4천원 5천원 5천원 4천원 5천원 5천원 고춧가루 상당히 범기고 있습니다 합천 왕후시장 단대목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입니다. 설변에 전구지가 얼큰 통합니다. 전구지는 한 달에 얼마에요? 7천원이요. 9천원? 7천원. 7천원이랍니다. 통통하게 그냥 억지로 싱그럽습니다. 법을 전구지고 또치. 아 진짜. 배굴 찌짐이 전부생이 나네. 시금치도 있고요. 시금치도 가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8천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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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 병입고부터 한 번이봐. 장을 보러 왔는데 어떤거 살란가? 술당도 있고. 통깡도 있고. 만두도 있고. 칼국수도 있고요. 자. 여기가 합천시장인데요. 베벅 튀기는 통치가 옛사랍지 않습니다. 여기는 달인입니다. 약간 달인입니다. 달인. 아, 손부고 있으신가 손부고. 손두부 많이 불쩍불쩍됩니다 역시 시장은 살아있습니다 오! 우리 아빈이 왜? 우리 하락식당 가는데? 잘 건강하시지? 아 여기 반갑습니다 잘난지 가죠? 자 세분은 우리 식당을 하셨는데 일주 18년간 제가 밥을 돼지고서 먹었습니다 가는데 반갑다고 병을 쳤습니다 하하하 파츰시장, 시장 살아있습니다 저희의 회사는 감사합니다.